오 비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비키 헤이비키 아 갑자기 아 놀랬지 놀랬지 아 놀랬잖아 이제 따끔질 안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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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참기의 숨 참기 알겠어 하나 둘 셋 늘려 일곱 18 28 29 30 30 30 30 아 아 안한다 안한다 오 진짜 효과가 있나보다 딸꼽질 안해 그치 안하지 진짜 숨 참으니까 효과 아 아 아 아 야 너 아직도 딸꼭질 하냐? 어 야 힘들어 죽겠어 엄마 그러는데 잠깐만 딸꼭질 멈추려면 엄마 딸꼭질 멈추려면 물 많이 마시면 된다 그랬지 오 야 딸꼭질 멈추려면 물 많이 마시면 된대 물 알겠어 물 알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오늘은 딸꼭질을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을 알려드리는 요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숨을 들이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이렇게 펴서 이 상태에서 혀를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어? 오늘 딸꼭질 안하네?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